1. 사멜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멜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 사멜하 13장 30절까지의 말씀 1. 사멜하 13장 30절까지의 말씀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1.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안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2.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3.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론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상당히 오래된 표현인데요. 알려져 있기로는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히포의 아우고스티뉴스가 쓴 서신의 한 구절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록 짧은 한 문장이지만요. 죄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범사의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그런 인간을 향하여 극률의 시선을 품지 못한다면 결국 모든 인간에게는 희망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죄의 고리는 끊어지고 용서와 자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도 있지만 그 범죄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남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형법을 보면 범죄함이 사실로 판명나면 어떤 식으로든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한다거나 봉사활동을 통하여 비록 충분치는 않을지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죄를 이미 용서해 주신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용서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값으로 치르셨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망각할 때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용서가 값싼 것으로 전락하는 거죠.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용서받지만 그만한 값을 치러야 한다. 즉 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죄의 책임, 값을 치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바세바와의 간음 이후 비록 그가 끔찍한 죄를 범하였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에는 치러야 할 값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준엄한 메시지가 남았던 거죠. 그 칼의 시작은 바로 암론이었습니다. 13장 전반부에서 암론은 자신의 이복 여동생 다말에게 음욕을 품게 됩니다. 결국 이 욕심을 잉태시켜서 겁탈이라는 죄를 낳게 만들었고 이로써 한 여성의 영혼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암론은 누구입니까? 다윗상이 혈통적으로 볼 때 큰 아들, 장차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왕세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여동생을 욕보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그 이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거죠. 출애굽기 신명기 22장 말씀 보시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동침하게 되어지면 그 아버지가 반대하지 않는 한 그 남성이 여성과 결혼하여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암론은 이마저 거부하고 절망에 빠진 이 여인을 문 밖으로 내치게 됩니다. 이 일에 분노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죠. 그는 다말의 친오빠로서 암론의 횡포를 두고 두고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2년 동안 침묵하고 조용히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양털을 깎는 행사에 암론을 초청하고 그를 살해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소식을 듣고 절망하는 다윗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31절을 읽어드리면요.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왕권이 안정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평화롭고 외부적으로는 주변 나라들이 차례차례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딱 한 가지겠죠.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 왕권이 평화적으로 이양되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더 굳건해지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대와 바람이 송두리째 엎어지는 사건이 오늘 벌어진 겁니다. 때문에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음으로 자신의 영혼이 갈라지는 듯한 고통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 그 모든 배경인은 그때 그 왕궁 옥상을 거늘다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던 그날 저녁 자신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죄에 멈출 수 있었던 몇 번의 기회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세바와의 일뿐만 아니라 만약에 압론이 다말을 범하였을 때 아버지 다윗이 제대로 그를 훈계했더라면 그래서 다말의 억울함은 풀어지고 오빠 압살롬의 분노가 누그러졌더라면 오늘 이와 같은 끔찍한 가정의 파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지속적인 슬픔을 안겨다 줍니다. 큰 아들 압론도 죽었지만 또 다른 아들 압살롬도 그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던 거죠. 압살롬은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의 고향 그술로 도망합니다. 외가 쪽으로 도망가서 무려 3년이나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 일로 다윗은 또 슬퍼하게 됩니다. 3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여기서 날마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을 지격해보면요. 그 모든 날이란 뜻입니다. 즉 3년 동안 그 모든 날 동안 다윗은 그 마음의 슬픔으로 인하여 사는 게 사는 게 아닐 정도로 슬픔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심정은 무엇일까요? 간혹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그 사용 금액이 바로바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얼마나 썼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청구 날짜가 되어서 내역서가 도착하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이 썼었나? 이와 같이 오늘 압살롬이 벌인 일은 다윗 인생 가운데 날아들어온 죄의 청구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범죄할 때는 그 정도로 자신이 벌인 일들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압살롬을 통하여 한꺼번에 그 고통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 대가는 3년간 슬픔으로 모든 그의 시간이 잠식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용서받지만요. 하지만 그의 아픔과 슬픔은 우리가 짊어질 책임이 되어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값을 치르신 용서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아픔, 고통이 그 안에 스며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욕심이 잉태하지 않도록, 죄가 장성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치르신 속죄의 값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값없이 받은 용서에 대한 책임의 대가를 미처 깊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죄의 유혹과 시험들을 마주하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욕심과 우리의 욕망이 만나서 죄로 잉태 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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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